이곳에 비급이 나타난다는 것을 아는 고수들은 많다. 나는 검을 뽑으면 반드시 피를 보고 말지. 화화공자라고 부르오. 저런 빈실빈실한 X한테 쪼는 거야! 야 쫄기 누가 쫄아 X 도자 모자니까 내 X불을 보이나 어? 나는 정녕혈객이시다! 필겸은 본자의 것이다! 칼 뽑지마! 이건 그냥 내가 뽑아서 길이만... 뽑지마! 몸은 맘에 죽일 거잖아! 우리들은 다 그래! 거짓말 말하지! 그 말 X끼야! 이 새끼 욕식옵놔... 이 정도 다음 월컵? 이금을 노리는 거잖아! X끄럽게 질전하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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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, 자, 자 이쁘다! Dieser 미질이.. 엣짤을 무슨 꿀 말라놨냐? 별거지같은 게 다 모여서 잔치라고 왔잖네! 웃지마! 웃지마, 이 X X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